자 테스트 보기 전에 한번 내용부터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볼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프링로트에 필기하세요 긍정문이라는 개념이 있죠 긍정문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아 세 가지 경우를 봐야죠 첫 번째 경우는 뭐야? 비동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고? 일반 동사 세 번째는 조동사가 있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 경우를 봐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긍정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문장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뭐야? 보어가 오죠 보어가 와요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가 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 목적어도 올 수 있고 보어도 올 수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도 올 수 있고 아이오 디오도 올 수 있죠 이해됐어요 각각의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는요 주어 플러스 조 동사 들어가고 나서요 동사 원형이 와요 자 그럼 각각의 예시를 좀 볼게요 I am a student 라는 단어랑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주어고요 비동사고요 보어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는 I have a car 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얘는 주어고요 이게 뭐야 일반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가 돼 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동사 원형 들어가 있는 형태면 결국은 뭐냐면 뒤엔 문장이 뭐가 올 수 있어? 목적어 올 수 있죠 이누야 도어 올 수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올 수 있고요 아이오 디오도 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 결국은 동사의 형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 뭐랑 똑같아? 요 녀석이랑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일반 동사에서 결국은 그냥 조동사만 붙은 거잖아? 자 그럼 볼게요 I can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고요 얘가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얘는 서술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체크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있어? 부정문이 있죠 부정문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비동사일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 낫이 오고요 뒤에는 모어가 오겠네 그래서 I am not a student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디드 아이고 미안해 더즈 디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부정문 not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가 오고 뒤에는 여러가지가 오니까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예요? 두는요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복수일 때 얘가 아까 말한 3인칭 단수죠 그리고 얘는 뭐야? 과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don't have a car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don't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the not의 줄임말이었죠 자 조동사는 어떻게 돼? 주어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숙제해온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착하게 생각을 해서 니들이 미리 숙제를 했다 그래서 썬 걸 까먹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해주는 건데 오늘 했겠지 아니면 어제 했던가 맞아? 아 팩배로 안 받은 사람 있어? 다 갖고 왔어? 안 갖고 온 사람도 없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I can not learn fast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뭘로 바뀔 수 있어? can't로 바뀔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의문문을 보면은 의문문은 뭐가 먼저 와요? B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고 보어가 들어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R U A student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어? 물음표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된다고? 부나 더즈나 그리고 디드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Do you have a car?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는 조동사가 앞으로 오고요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요 조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요 그러면은 Can You Learn Best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왜 힘들어? 왜 왜 왜 팔을 이래 뭐 했어 줄이 아무것도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의문사 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들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의문사를 쓰는 거네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가 빠졌네 어디서 이렇게 있네 자 그럼 볼게요 의문사에서 언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왜 누가는요 어 오 또 만데요 여기서 하나 더 누구를 이라고 하면은 하면 그때는 꿈이 돼요 자 무엇은요 원 또는 뭐 위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위치는 뭐에 가까워요 어떤이고요 얘도 어떤이고 얘도 어떤도 되네요 그래서 요거 주게 자 그 다음 어떻게는요 의문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었죠 의문대명사의 쓰임 뭐가 있었어요 너네 해왔잖아 의문대명사의 쓰임 의문대명사의 쓰임 기억나 주어 목적어 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볼게요 의문사를 먼저 쓸 때는 의문사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후가 먼저 오겠죠 그리고 are you 라는 표현이 돼요 너는 누구니 이해 됐어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얘가 비동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게 의문사잖아 맞아요 그럼 얘 쓰임은요 보어요 했을 때 대답이 뭘로 나와 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밑에 거에 문장 성분을 얘를 구문 분석하면 주어 공사 보어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결국 대답했을 때 물어본 거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돼요 보어죠 그래서 의문사가 지금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뭐예요 왜 뒤돌아보고 있어 앞에 봐 What shoes do you have? 라고 하고요 대답은요 I have a fancy one 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게 근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문장에서 구문 분석 밑에를 먼저 해보니까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조동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얘는 의문사가 문장 성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할 때 나오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 누가 펜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더니 누가 펜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더니 타르 원 이라는 대답이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구문 분석하니까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야 얘는 뭐예요 동사 목적어고요 그럼 얘는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장 성분에 어디 들어가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자 의문형용사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슈즈라는 녀석이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어떤 신발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하우는요 하우 오우드 어르 유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고 주어인데 올드라는 표현이 얘가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하우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 샘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예시를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든 이거는 이 예시는 샘이 생각할 때 제일 편하고 간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그 예시를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지 외울 때거나 암기할 때거나 뭐 다 도움이 되겠죠 내 거랑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본인만의 떡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사였어 자 그러면은 명령문은요 명령문은 어떻게 돼? 뭐부터 나온다고? 긍정이면 동사죠 자 그러면 뭐예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주어가 나와 목적어나 보어나 목적어 목적격 보어나 i-o-do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즉 이 말인 즉슨 동사가 1,2,3,4,5 형식에 따라서 오는 녀석이 다르다 자 그럼 볼게 예를 들면 do your best 무슨 말이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도 뭐예요? 동사고요 목적어예요 그럼 부정은요 그럼 부정은요 never stop 손인 don't stop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정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동사의 형태에 따라 뒤에도 더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감탄문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감탄문 예를 들어서 오하라 에잇 끝 보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 이런 표현인 건데 자 여기서 뒤에가 is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is가 생략된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되겠죠 내가 어순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하고 언이 나오고요 형용사가 나오고요 명사 형태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온다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How Pretty She Is라는 표현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문사 잖아 아이고 미안해 How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 또는 주사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She Is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How는 플러스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또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보여줄게요 이 표현이에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어 What good boys 어차피 이거 생략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생략한 거고요 그냥 요거랑 요거랑 자 여기 지금 엄연히 따지면 뭐가 없어 어가 없잖아 맞아 근데 어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복수 형태니까 이해 됐어요 그래서 어가 생략될 때는 언제 복수 형태 또는요 또는 불가삼 명사일 때는요 언아언이 생략이에요 복수 형태 또는 언아언인데 여기까지 질문 그래 그러면은 쌤이 이제 시험 봐도 되지 불가삼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삼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감사합니다.